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여 앉은 아이들.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되살려봅니다. 놀이터에 모인 어린이들은 입으로 소리를 내고 율동을 하며 재미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배웁니다. 엄마랑 한글 놀이터에서 게임한 거 재밌었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체험 전시물을 활용해 한글과 친해지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수업. 딱딱한 글자 공부에서 벗어나 한글의 창제 원리와 독특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익혀봅니다. 전문가들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쓰고 읽는 식의 공부가 아닌 체험을 통해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애들이 즐겁게 놀다 보니까 한글을 익히고 알게 되고 그게 나의 한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초등과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글자를 떼고 간다는 식의 선행 교육이 아닌 신체 놀이 중심의 체험형 교육에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공부, 이렇게 앉아서 쓰기만 하다가 같이 와서 엄마도 같이 참여하면서 몸으로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맞추는 것도 하면서 좀 더 한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한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는 지나친 한글 선행 교육 대신 체험형 한글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